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edX와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네요.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은을 함께 찾아 봅시다. 자, edX는요, is a kind of, a kind of 뭐죠? 어떤 것의 일종이랍니다. 영양의 일종이라는데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Found in some areas in the Sahara Desert. 사하라 사막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종이랍니다. 사슴들이겠죠? 사슴이나 영양률에 영양률일 거예요. 자, it has twisted horns. 굉장히 구부러진, 꼬아진 뿔을 가지고 있고요. and short, thick legs. 짧고 두꺼운 다리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 밑에 선지가 어떤 애들인지 볼까요? 다리가 짧고 두껍다. 맞나요? 네, 맞을 거예요. 일치하는 것은이네요. 자, 2번 봐볼게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봐볼까요? 자, it is an endangered. 자, endangered 한 뭐예요? 그렇죠. 멸종위기에 처한이라는 뜻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포유류고요. 그리고 and there are only about 500, 대략 500마리 정도가 야생에 남아있답니다. 뭐 동물원 같은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야생에는 대략, about 하면 대략인데요. 대략 500마리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2번도 맞죠? 멸종위기에 처한 애들이에요. 3번 봐봅시다. 수컷이 암컷보다 약간 더 크다. 함께 봐볼게요. The head and body length. 머리와 몸의 길이는요. LX measures 대략 150에서 170cm까지 측정한답니다. 측정되어지고요. Males. 수컷들이죠? 수컷들이 are slightly taller than females. 암컷보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조금은 더 크네요. 3번도 맞아요. 계속 가봅시다. The coat of the addicts. Coat? 뭐죠? 우리가 입는 코트인데 얘네가 코트를 입을까요? 아니죠. 외투를 입을까요? 아니에요. 겉 표면 털일 겁니다. 겉 표면은요. Changes. 바뀌어요. In color. 뭐가 바뀌죠? 그렇죠. 색깔이 바뀌는데요. Depend on. Depend on의 뭐뭐에 따라서인데 계절에 따라서 이 안에 뭐가 바뀌죠? 그렇죠. 색깔이 바뀐답니다. 외투의 색깔을 바꿔서 입어요. 계속 가봅시다. 겨울에는요. The addicts is grayish brown이래요. Gray brown. 우리 ash brown이라고 많이 하죠. 염색할 때. 물론 염색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회색이 많이 들어간 grayish brown이랍니다. 회색이 많이 들어간 갈색이고요. With white legs. 또 다리는 하얗네요. 자, 여름에는요. 어때요? Their coat gets lighter. 더 밝아진답니다. 색이. And is almost completely white. 거의 하얀색이 된답니다. 언제요? 여름에요. 밑에 보기를 봐볼까요? 계절에 따라 털 색깔이 변한다. 자, 선지가 굉장히 쉽죠. 만약에 겨울에 혹은 여름에 어떤 색인지 알아보라 하는 선지가 나온다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뭐 계절에 따라 털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이 되겠죠. 읽어볼까요? 계속. 자, 봅시다. The addicts는요. Prefers. Preferred은 그렇죠. 선호하다라는 뜻인데요. Prefers sandy desert areas. 뭐죠? 그렇죠. 모래가 많은 사막 지역을 선호하고요. And stony desert. 바위가 많은 사막을 선호한답니다. 그리고요. The addicts는요. Is mostly active. 대부분 활동적이랍니다. 언제요? At night. 여기에 답이 근거가 되겠죠. At night. 왜요? Due to the heat. 열 때문에요. Of the desert. 사막의 열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활동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되어 주로 낮에 활동적이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요? 꼼꼼하게 읽어 나간다면요. 뭐, 크게 문제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도 또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